제28회 홍천 찰옥수수축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홍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. 이번 축제에서는 옥수수 빨리 먹기를 비롯해 별빛가요제와 전국 댄스 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먹거리와 체험 행사장도 운영됩니다. 또 홍천 찰옥수수가 20개 한 상자에 14,000원, 50개 한 상자에 3만 5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. 축제 기간 동안 하루에 9차례의 순환환은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됩니다.